이번 영상은 제가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블렌더 기본 내장 애드온 베스트 4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를 설치를 하고 꼭 먼저 켜주게 되는 기본 블렌더 내장 애드온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제가 무조건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대부분의 분들도 많이 아마 사용하는 블렌더 애드온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작업시간을 단축시켜주거나 아니면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드온이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애드온들 중 4가지입니다.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죠.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애드온에서 저는 먼저 항상 파이라는 애드온을 먼저 켜줘요. 그래서 파이라는 메뉴를 우선 켜기 전에 먼저 컨트롤 A로 눌렀을 때 나오는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메뉴 창으로 나와지게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나와지는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대신 파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주시면 컨트롤 A 눌렀을 때 이렇게 파이 메뉴라는 형태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조금 더 메뉴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형태가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보통 컨트롤 A 눌러서 여기를 보고 누른다는 것보다는 보통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게 되죠. 그러면 마우스가 움직이는 순간 바로 메뉴가 먹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파이 메뉴는 보통 3D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블렌더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요.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만 기본적인 여기 있는 옵션들이 조금 바뀌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은 단축키들은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서 내가 주로 사용하거나 내가 이미 익숙한 단축키들은 해제를 해서 파이 메뉴에 나타나지 않게 사용해서 사용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거의 파이 메뉴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켜놓고 작업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단축키 중 하나가 A 눌렀을 때 보통 전체 선택이 되는 단축키인데 이제 파이 메뉴에서는 A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떠요. 그래서 Select All 토그를 눌러야만 이렇게 전체 오브젝트 D 한 번에 선택이 되는데 여기는 옵션에서 하키 A 체크를 해제를 해서 A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본 블렌더의 단축키처럼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사실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옵션들은 사실 취사 선택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쓰기 편한 쪽으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Add-on은 Extra라는 Add-on입니다. 우선 이것도 켜기 전에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지 한 번 보도록 하죠. 먼저 Shift A 눌러서 메시에서 보시면 플랜부터 큐브, 서클, 그리고 내려와서 톨소, 그리드, 몬키까지 이렇게 총 10개의 오브젝트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꺼내면 바로바로 꺼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Add-on, Add-on, Extra, Object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Shift A 눌렀을 때 나온 옵션 메뉴가 10개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많은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라운드 큐브 눌렀으면 이렇게 라운드된 큐브를 바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시에서 들어가 보시면 기어 같은 거 아니면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바로 만들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기본 내장되어져 있는 오브젝트들을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은 굳이 만들 필요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Shift A 눌러서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보여드린 것 말고도 옵션에서 보시면 훨씬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꺼내보시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 굳이 만들어도 되지 않고 바로 그냥 기본에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져 있다면 한 번에 그냥 꺼내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아요. 커브 역시 보시면 총 5개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데 똑같이 Extra Add-on을 켜주시게 되면 Shift A 눌렀을 때 커브에서 다양한 옵션들을 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곤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휘어져 있는 옵션들 이런 것들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커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저는 커브 스파이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커브 스파이럴 사용하시게 되면 라디어스도 올려주고 포스 올려서 하이트도 올려주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가장 많이 이 Extra Object Curve 중에서 사용하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만들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오브젝트라면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는 항상 켜놓고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불이라는 Add-on이에요. 불이라는 Add-on은 먼저 하나는 꺼내놓고요. 큐브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Shift D 그래서 큐브를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하죠. 이제 불인을 만들어주는 Add-on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Modifier의 기능이 있죠. Mesh를 선택한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Generated의 Blin이라는 Modifier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Blin을 Modifier로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찍어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 있는 옵션에 들어가서 Pivot Display를 이렇게 와이어로 바꿔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 대신에 우리는 이 불툴이라는 Add-on을 켜주시게 되면 잡고 그리고 하나의 오브젝트를 더 잡으신 다음에 Ctrl Shift P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툴 Add-on 메뉴의 단축기가 사용돼서 이렇게 옵션이 뜨게 되고요. 그대로 여기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손으로 일일이 해줬던 것과는 다르게 한 번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훨씬 더 빠르게 Blin Modifier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옵션 자체도 똑같이 보이게 돼요. 다만 이거를 단축기로 하느냐 아니면 단축기로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단축기로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른 Add-on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작업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Add-on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블린 툴을 나중에 많이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이렇게 불툴 써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쉐이더 에디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드 랭귤러라는 Add-on입니다. 그래서 노드 랭귤러 일단 켜기 전에 한 번 봐야겠죠. New 눌러서 먼저 저는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하나 꺼내주도록 하죠. 이 노이즈 텍스처 뒤에는 사실 두 개의 노드가 더 붙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두 개의 노드가 더 있는데 그 두 개의 노드를 꺼낼 수는 있어요. Shift-A 눌러서 서치해서 Mapping이라는 노드와 그리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라는 노드를 꺼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이 두 개를 꺼내는 시간 자체가 훨씬 더 귀찮게 되죠. 왜냐하면 시간을 소비하게 되니까 이거 대신에 노드 랭귤러라는 옵션을 켠 다음에 텍스처 노드를 잡아주신 다음에 Ctrl-T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와 이렇게 Mapping 노드가 한 번에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Procedural Material 같은 걸 작업할 때는 사실 이 Mapping 노드와 텍스처 코디네이트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의 노드를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Add-on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 뒤에 붙은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Mapping 노드를 꺼내주는 것뿐만 아닌 하나의 기능이 더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PBR Material을 가지고 올 때 Diffuse Color 그리고 Roughness, Displacement, 아니면 노멀맵, 범프맵 이런 맵들이 있잖아요. 이런 맵들을 우리는 사실상 하나하나씩 갖고 와서 꽂아야 됐어요. 이렇게 맵을 Drag&Drop으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생성을 해서 하나를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노드 랭귤러를 켜고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Principled, BSDF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Ctrl-Shift-T 눌러주시면 옵션이 하나 뜨게 되고요. Import 옵션이 뜬 상태에서 여기 있는 내가 넣고 싶은 텍스처들을 일단은 다 잡아주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Principled, Texture, Setup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선택한 파일을 자동으로 붙여주는 기능인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가 필요한 위치에 알아서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노멀 이런 맵들을 한 번에 다 연결을 지켜주는 Add-on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PBR 매트리얼을 가지고 와야 되면 굳이 내가 일일이 하나씩 갖고 와서 Drag&Drop으로 넣지 않아도 그리고 또 하나하나씩 연결을 해주지 않더라도 바로 한 번에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노드들을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거의 모든 블렌더 유저들이 사용한다라는 Add-on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드 랭귤러까지 총 4개의 Add-on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파일 단축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뷰포트 파이 메뉴 그리고 오브젝트들을 더 추가해주는 Extra, Add-on 그리고 모델링 작업을 해야 될 때 이제 블링 모디파이어를 많이 쓰게 된다면 조금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불툴 이라는 Add-on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이더 에디터 창에서 훨씬 더 텍스처 노드들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노드 랭귤러라는 Add-on까지 이렇게 총 4가지 Add-on을 알아봤어요. 이건 사실 사람들마다 작업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거의 여기 금방 소개시켜드린 이 4가지 Add-on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씩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필요한 거에 맞게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래픽 아레나의 BBOTX 였습니다. 감사합니다.